챔프가 중요한건 아니지 봐봐 해달아 검색해보면 되지 원래 트런드를 하는 애면 잘할 수 있어요 트런들이 47%긴 한데 85게임 정도 했네요 이 정도면 뭐 됐어요? 50%가 안돼도 어쨌든 저 정도면 트런들에 대해서는 아는 애니까 가렌이면 기다리게 하지마 사실 라이즈한테 되게 어려운데 내가 라이즈를 잘하면은 또 몰라서 제가 가렌이면 라이즈면 숨도 못 쉬거든요 제가 가렌인 상대 라이즈면 숨도 못 쉬는데 가렌이 어렵다고 라이즈한테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근데 나는 가렌 라이즈를 지금 뭐 많이 안해봐서 감당할 수 있겠어? 기본 AP론이에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니 가렌이면 내가 라이즈로 숨도 못 쉬게 하는게 아니라 내가 가렌일때 라이즈 나오면은 정말 졸라있네 드래곤이다 이 새끼야 안녕 날 기다리게 하지마 미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정글 정글이 여깄서 그냥 안간건데 나 정글이 사전가잖아요 너야 안그렇으면 요기 임배방아 하고 있었지 braci 으잇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어! 으야! 으악! 으악! 못봤어 아이 미안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이런따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점화 뺐어요 점화 뺐어요 또 시작이요 마드 왜 안쌌을까 날 기다리게 하지마 기념을 무너뜨려라 아잇 짭네 전멸 써줘서 땡큐 빨리 가자고 또 시작이요 또 시작이요 또 시작이야 빨리 가자고 다이아몬드 이체 또 시작이요 그가 기능을 쩌게 기능을 쩌게 아잇 하하 아잇 아하 적을 처치했습니다. 기둥? 기둥 없어요? 뭐하셔 가리는 어디갔지 근데? 딸라고 돌아서 갔었나? 당장도 지켜보는 너도 깜짝 놀라 그치! 야, 그냥 바쁘다 천천히 해둘 속도로 아 아 아 css가 안먹어지는거 css가 최악인데 이건? 나인 최악인데 나인 최악 망했다 감당할 수 있겠소 저장 él 나인 최악 두려워 둘 넉 넉 넉 잠시 징크스 왜 안 때려 와서 그냥 같이 먹어야지 아이씨 이거 어떻게 저런 상황이 아닌데 아이씨 아아 진짜 이거 징크스 때문이다 진짜 징크스 같이 욕 먹어야지 아이새끼 진짜 가자고 어서 니가 못하면 판단을 하지마 이 새끼야 무조건 와서 먹어쳐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이씨 쓰레같은 새끼 이거 으 contract 호텔 저격 로전 음 dış 도착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고리를 당했으니 뭐.. 빨리 가자고 바로 너에게 퇴.. 아 저런 새끼 니가 못해서 뒤지면 미안하면 말을 하실말어 팀원들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으믄 와드를 하고 보면서 해 이 새끼야 아 비무신을 지가 뒤져놓고 뭘 하기...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하기 싫어 이 새끼야 어휴 진짜 짜증나 피즈 이 새끼야 니가 죽으면 그냥 투덜거리고 앉아있어 아... 짜증나 투덜거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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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포탈이 파이팅 기념을 무너뜨려라 날 기다리게 하지마 아 왜 이새끼가 레벨이 높냐고 슬프트 아가 돌격! 돌격! 빨리 가자고! 이따다 또 뒤져있을 때가... 날 기다리게 하지마! 버티어라! 눈도 깜짝아 난다! 감당할 수 있겠소? 영거베지파기 언제 나오냐? 진짜... 제가 경험하는 건가... 겨우! 전원과 핵블레퍼가 부끄러질 수 있겠지? 팩스 다행히 잠들어 웃음 전을 처치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게 하지마 날 찾아보지 않아서 아 그걸 잡았으네 수미적으로 와드려야되 하..잠깐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퇴사야되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야되지?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 기지를 줄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가야될지 어차피 야수 아작구, 앞서! 아작구, 앞서! 아작구! 어이구는 넌 없애야? 아이고 나한테 이쁘냐! 어이구가 들어갔어 이다 뭐지? 상승하시지 이다 뭐지? 뭐야 이다 이리와 이리와 럭 이다 이다 이리와 이다 이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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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기다리게 하지마! 도망간다! 구석지 도망간다! 도망간다! 경고 – 장군의 공격을 탐사하십시오. 가라니 너무 쎄다 콤보는 지금 콤보같은 소리하고 있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날 기다리게 하지마 가자고, 화사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눈이 죽어버리지 않는 타이밍 수리 타령 더 잘 굴러지면 아 탑 밀차를 좀 밀어야 되는데 차량 너무 많다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가방이 많이 부서지 않습니다 이 시각의 부분은 아프다 나의 위치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는 중 이 때를 위험한 지혜 진짜 잠시 멈추는 가수를 파악해 바로 녀석 griot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쉽게 털어놓는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이 방 nude 눈에 숨겨집니다. 또 다른 방도의 사도를 먹지 않습니다. 너의 방도의 방도가 좋아서 가자고! 당분생!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에이C! 진짜 잘 써오긴 했는데 결국 베이는 못 잡지 어? 베인 잡을 때 얘기 달라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Prepare to be a 척 아이케 그는 예전 소름이 났지 빨리 가자고! 감당할 수 있겠어? 가자! 아, 대천사 있어, 찌만다. 대천사들로서는 살았어. 이거 가야겠죠?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 탑 1차를 밀어야지 뭔가 되는데. 아, 대일을 잡아야 되는데. 아, 대신. 너무 길이네, 너무 길이네. 아, 대신. 아, 대신. 아, 대신. 아, 대신. 되신. 고마워. 탑 2차가 되는거죠? 히힛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나를 기다리게 하지마! 빨리 가자고! 하... 탑 1차를 어떻게 밀지... 혼자 가기가 너무 거짓긴 한데... 아 이거 와드 살꺼야 와드... 우리 정글리시아라도 먹어야 되는데... 아... 빨리 가자고! 트럼들 없어... 바로 너에게 되돌려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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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취! 아...이씨... 시중을 혼자 보겠어? 뭐죠? 이게 어쩐거야? 당연히 막누르지 뭘 콤보같은 소리하고 있어 줘 줘 줘 주라구요 거기까지 해야되 얘네들이 오바하다가 다 뒤져야지 완전 죽은다고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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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사실 한타 펼쳐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짝 뒤에 있다가 팍 들어오면 돼요. 내가 너무 앞에서 만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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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